안녕하세요. 저 원래 홍콩 혼자 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타려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학교 화이팅! 방학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 가기 싫죠? 너무 싫어요. 애들보다 계약하기 싫어요. 아, 힘듭니다. 근데 역시 자유는 좋네요. 좋습니다. 자유! 여름에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덥긴 한데 YOUNG 아 아 아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버티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와 여기 왜이렇게 늦어? 와 되게 위험해졌는데? 이게 골이 너무 많이 파였다. 비와갖고 어 그냥 앞으로 살짝 밀면서 내려가봐 여기 자갈이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브레이크 내려가자마자 살짝 잡으면 돼. 안 넘어져 물 잡아봐. 괜찮아요. 아우 무서워요. 아니 진짜 될까? 어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내려가자. 오 좋잖아요. 오 쟤마 오 쟤마 네 조심해라. 이래고요. 있지마 하하하 와아아 쿨 바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혼자 쑥 나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켜 놓으면 그냥 쑥쑥쑥 나가요. 그래서 이거 오르막에서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뒤로 흐뜨려가지고. 그때 짬발 형님이 뇌진타워 가지고 단기 기억상을 찍지. 동영상 봤어요. 조금 내려가서. 위로 가면 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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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도 입으로 파괴해요. 봤어. 아하.. Close the store 혼자 타더나 재미없었는데 같이 타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네요. 힘들긴 너무 힘듭니다. 같이 오시려면 각오를 하고 오세요. 끌고 하다가 이게 미끌려가지고 달에 미끌렸구나. 깔창이 계속 이렇게. 야 니가 전기 좀 빌려줘. 오랜만에 생차네. 이게 더 좋아. 아 캔이네. 전기 사야되는데. 이미 캔이버 알아보고 있잖아. 점프 점프. 자갈 좀 낮춰봐요. 하트 앞. 항상 넘어섰다. 자 여기 겁나지 말고 그냥 내려오면 돼요 뉴트럴 제세로 타고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와요?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뉴트럴 제세로 내려오면 돼 이게 위험한 게 아니야 위험해 보이는 거지 다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돼 있어 자전거 좀 받아줄게 천천히 브레이크 잡다가 내려올 때만 브레이크 살짝 놓으세요 저희가 잡아줄게요 자 자세 잡고 나이스 성공 아 잘 타네 여기 내려왔어 타고 오늘의 소감 오늘 이거 탄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는 코스였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일단 갈 건데 마지막 멘트야 같이 가야겠다 좋다 정의 temps 이리 가슴 우리가 신고가가 어디에 전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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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